곤이 안녕 친구들 맞아 우린 흑곤이라고 해 검은색 깃털이 아주 멋지지? 어머어머 우리 흑곤이도 얼마나 멋진데 헤엄칠 때 우아하게 목을 곧게 펴고 있다고 흑곤이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도 친구들 아 그리고 우린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친구들 천연기념물이란 그 수가 급격해주러 멸종유기에 처한 동물들을 말해요 선생님 그럼 언젠간 곤이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? 제가 꼭 곤이를 지켜줄 거예요 우리 흑곤이도 큰 곤이 친구들이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켜줄 거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답네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이 마음이 놓여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고니